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오늘 제5유객 자동차와 우리 버스 주식회사가 2024년 값진 년 새해를 맞이해서 값진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합니다. 즐거운 설명절을 맞이해서 안전 운행하시고 엄두운전하지 마시고 갓길에 뛰어들지 마시고 쓰레기 부리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신호위반하지 마시고 즐거운 설명절 온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좋은 시간 되세요. 제5유객 화이팅! 제5유객 화이팅! 제5유객 화이팅! 감사합니다.